안녕하세요. 채정축이었습니다. 드디어 거의 절반만큼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다 익히셨고요. 여러가지 응용문제 또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조금 쉽고 좀 특이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파이썬이 코드. 파이썬이 코드라는 것은 파이썬 스타일의 코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가능할 것 같고요. 파이썬 특유의 좀 문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 단어들을 하나로 붙일 때 여러 단어들을 막 단어를 던져주고 여러분 하나로 붙여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colors라고 해서 red, blue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냥 for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아마 쉽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for문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for문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방법보다 굉장히 더 쉬운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join이라고 하는 파이썬에 있는 함수를 쓰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나오죠. join. 여기 뭔가 점점을 적어놓고 join한 다음에 리스트 이름을 넣어주면 이게 그대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되게 재밌게 되어있죠. 그게 그대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이 코드. 파이썬이 코드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건 파이썬이 코드다 이건 파이썬이 코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몇 가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우들을 좀 배워나갈 거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썬이 코드는 사실 파이썬 특유의 문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에는 최근에는 사실 다른 코드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도 다 있는데 파이썬이 abc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abc라는 언어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법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좋은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코드 기법들입니다. 크게 저희는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다섯 가지죠. 하나는 split이랑 join 금방 배웠던 join 그 다음에 list comprehension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마지막으로 enumulate랑 zip 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왜 배우냐는 거는 첫 번째는 남의 코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남의 코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코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이런 코드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코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빠르다. 예를 들면 for loop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list comprehension을 쓰면 약간의 속도 차이가 나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측면에서 한 번에 cpu를 얼마나 점유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코드를 쓰면 좀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라고 할 때 그냥 for loop을 쓰는 것보다 나중에 배울 list comprehension을 보면 좀 더 잘해 보입니다. 이건 농담이고 하여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코드들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동안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만 할 거고요.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제가 많이 참조한 책은 이 두 권입니다. 2016년에 바로 8월달에 2016년 8월에 나온 책인데요. 플런트 파이썬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의 part2 부분에 보면은 파이썬 데이터 구조체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 데이터 구조체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시퀀스와 dictionary 부분을 보면은 시퀀스는 list가 sequence형 자유형이죠. 차례대로 data 꼽히는 거. dictionary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ict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이펙티브 파이썬 파이썬 코딩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군데군데 파이썬 특유의 문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성장을 좀 하시면서 파이썬의 좋은 프로그래머가 된다고 느끼실 때마다 이 책들을 좀 참고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절대 이 출판사한테 뭐 받고 이런 적 없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좀 쉬어가는 주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미드텀도 준비되어 있을 거고 좀 쉬어가는 주인데 좀 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